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28개 나라에서 누적 사망자가 700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루조선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일본의 감염자가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하게 됐거든요. 여기다가 중국에서는 30시간밖에 안 된 신생아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확진자가 되면서 전 세계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죠. 특히 중국은 우리 교민들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전 세계를 두 차례 급파해서 많은 분들 데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현재 고립돼 있는 교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우한 인근 지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현지 남아있는 교민들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우한을 포함한 호베이성 일대 봉쇄지역에 200여 명 이상의 교민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중국 복적자인 교민 중 상담수가 중국 정부 방침 때문에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포기하신 상황입니다. 현재선 나날이 사망자와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교민분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네, 외출 금지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1월 23일 오전 10시경으로 해서 우한 봉쇄령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후에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생필품 품귀 현상이나 타재기가 많이 잠재워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엔 1, 2차 전세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일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고품이 품목이 들어와 이제 교민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건 사태가 빨리 진정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우선 저희 호북성 한인회 측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에 대응하고자 위채 단톡방을 통해서 수시로 교민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임시의료서비스센터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결 응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피해 없이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죠? 그렇죠. 경제가 진짜 문제인데요. 발원지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당장 세계 경제가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장 타격을 받은 데는 물론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중국에서 부품 공장이 어느 정도 가동이 중단된 곳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 기업들이 완제품을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생산 차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감염에 대한 공포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타이완에서는 마스크 해외 수출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진 것이 사실이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단기간에 많은 환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정보도 SNS를 통해서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포감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있는 친구 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중국 마트에서 마스크 안기면 안긴 사람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난동을 부려서 체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항에서 온 사람이 다 진심가 안 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폭력을 가지셨어요. 또 요즘에 애완동물 바이러스 옮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애완동물을 같이 버리는 일에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소식 듣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국내에서도 요즘 반려견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팩트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람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바이러스 전파될 거냐는 일단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고 아직까지 증가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 사이에서 주로 유행을 하고 이번에 사람을 선택한 거죠. 또 사람과 반려동물들이 서로 교차하면 그런 유전적 변이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또 굉장히 주목받은 동물이 있습니다. 천산갑이라는 동물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다 이래서 굉장히 검색어에도 오르고 이랬는데 정확히 어떤 동물인가요? 천산갑은 겉으로 보기는 꼭 파충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포유류의 한 일종이고 종류는 다르긴 하지만 개미알이랑 좀 습성이 비슷해서 개미알이랑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천산갑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해서 유전자하고 이번에 사람에서 나온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거의 99% 일치한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박지, 천산갑, 사람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어떤 동물이 천산갑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공포감이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또 사실은 이런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 예방법까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민간 육법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초반에 중국에서도 사우나 가며 병균을 죽일 수 있다. 아니면 고량주 마시며 병균을 죽일 수 있다. 또 고량주 몸에서 바르면 병균을 죽을 수 있다는 황당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정부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생겼는데 홍콩의회 후생위원장이 마스크를 한번 사용한 다음에 이걸 쪄서 말려서 다시 사용한 장면, 이걸 동영상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잘못되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런 거 하나 들었어요. 동명의 맥주, 그거 마시면 그게 숙주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는데. 요새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저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좀 우스갯소리로 할 만한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요새는 정말 진짜 같은데 약간 틀어서 만든 가짜 뉴스들이 있어서 누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진짜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바는 일단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팩트체크라고 해서 많은 얘기들을 전파를 해주고 계시고 확인해주고 있기는 한데 가끔은 또 이 팩트체크를 하느라 별로 신경 쓰고 안 쓰던 내용들이 더 드러나서 유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런 팩트체크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정보들만을 전달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가짜 뉴스들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정보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이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자칫 특정 집단에 대해서 차별이나 혐오의 감정을 저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가령 감염자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회적인 민폐를 끼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꺼리끔 없이 비난하고 또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감염자들이 부주의했다거나 나태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의 의지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런 문제에 맞닥뜨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